이말리 나갔는데 저게 유낭산이 유낭산이 임팩트 진트리 선생님 옷을 많이 많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써있네요. 유보아 선생님 많이많이 감사합니다. 응. 믿고 되구나. 응. 그래서 그게 나에요. 유라나 선생님 어머나게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쉬울 때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쓰고 싶어서 들어가 있어. 한방에 길게 일해가지고 올리는게 차이가 나아요. 그러니까 30분 넘어가면 확실히 여기가 경량대학교 북한대학원 뭐 가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북한 관련 문제를 해서 북한대학원 교수라고 그러잖아요. 교수들이 나오고 일주일에 응. 미리 편집했네요. 아침에 그거 오늘 오늘 방송중에 오늘도 편집을 해서 오늘 일찍 잘려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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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찍어봐야 되나? 찍어보니까 찍어보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편집하고 오늘 방송 준비하고 지금까지 뭐 일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잖아. 교통에 막 이런 데서 살고 막 이런. 25분짜리 라면이 25분이라든가 근데 처음에 크다니까 40분 정도 짤라지. 아쉽네요. 다 재미있는데요. 재미있는데 다 자를수록 너무 길어. 내가 봤는데 재밌어요. 정말 재미있거든. 근데 내가 3천공원이다. 이쪽에 클릭하니까 힘든 것도 있어. 너무 길어져. 맞아맞아. 30분. 그렇죠. 일요일이니까 내일은 아침시간이 안걸리더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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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도 달아놨습니다. 자막 이제 몇개 홍콩콩이도 달아놨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일찍. 벌써? 아하이. 바닥바닥. 바닥바닥. 아이고. 바닥바닥. 선생님 유튜브 챌딩. 유튜브 챌딩. 유튜브 챌딩. 유튜브 챌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축하드립니다. 대박. 왠지 또 바깥에 수샷. 여기가 북청동? 삼청동 거리짱?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강전기가 시작되네. 응. 파닥파닥 강전기가 시작되네. 간차 K9인가 보네. 그쵸. 뭐 카페. 이쁜 카페들이 많이 있어. 뭐 카페. 이쁜 카페들이 많이 있어. 커피프린스인가? 거기서. 이쪽이 많이 나왔다는 것 같은데. 2층도. 3층도. 파닥바닥. 선생님. 메모식 계속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찍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추미코에 입고. Form. 컨셉. 이렇게 놀고ashes. 와이클 spells. ika. Jesus. 다시 와애넨. 명태리 Итак. 이번엔 기점이 많이 warning. 믄이ь those. 뵌실로 칠 chev2트에서 그릇길이 nour지는건가여. 뵌실로 아라고애넨. 가당수는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졸연합니다. 에이스파이크 깜짝놀라 자동차 기업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제가 제조업 불씨이기 때문에 제가 제조업 관련한 기업을 많이 주문하고 그저 특히 산업의 꽃이라는 자동차 관련 기업을 많이 주문하고 지금까지 토요타, 오르다, 리사, 오마즈다, 수수킹 일본 자동차 기업이 많이 주문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